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땅콩콩콩! 우후! 오늘 제가 지영 언니 몰카를 할 건데요. 저번에 제가 지영 언니한테 야동 보는 모습을 들키고 반응 고기를 했었잖아요. 그때 지영 언니 반응이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들켜보기 2탄으로 남자친구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영통을 할 거예요. 그 모습도 언니한테 한번 들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을까요? 믿겠죠? 아니요 안 믿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. 그럼 가보시죠! 고고! 아 사랑한다고? 아 그 애기에서 왜 해? 나 귀엽다고? 나 귀엽다고?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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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돼? 자기야 고양이요 누구 triple? 만난다 !! 선민이 너는 췄簌어 배가 제일 귀여워 마주기 요리 버거 요리 버거 조리 파도 조리 파도 맥주라도 들어 꼬맣고 취하게 화면에다가 뽀뽀에다가 아 나 그런거 진짜 못해 뭐 뭔데 뭔데 뭐한거야 너 통화 누구랑 친구랑 웃기지마 동민이잖아 친구랑 통화한거야 왜이래 야 왜 다 들었어 뭔지 알아 아 언제부턴데 아 몰라 맞지 아 몰라 아니 나 솔직히 말해서 사귈 거 알았어 아니 며칠 전에 나 송이형 술 마셨거든 근데 너한테 고백한다고 하더라고 좀 했으면은 고백한다고? 아니 왜냐면은 나한테 며칠 전에 누나 시간대? 그러는거 연락이 와서 근데 내가 수빈이랑 같이 볼래? 근데 안 맞지 안 맞지 내가 갔는데 좀 취했어 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거야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거야 근데 저 뭐야 이수빈 아니야? 장난이 돼 맞다는거야 왜? 어? 왜? 뭐가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원래 주고받아? 둘이? 아니 그러니까 너라서 나한테 얘기한 거 같아 고백할까 말까 나 알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타이밍 한 번 봐서 타이밍 한 번 봐서 해봐 바로 했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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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이성윤 뭐야 그 너도 맘이 있었잖아 내가 알고 있었어 맞아 아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그 언제부터 언제부터 아니 언제부터 좋아했대? 뭐 좀 된 것 같던데 그래? 예전에 스마이키 때부터 약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데 왜 꼭 말을 해야하나? 네 우리도 성인이고 너 잘 맞아?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진짜? 응 사실은 그날 술 마셨잖아 너한테 간다는 거야 나한테? 어 너한테 그날 전화했을걸? 아 했다 했다 전화했다 왔다 왔다 전화했다 왔다 전화했다 왔다 그래? 뭔 소리야? 내가 깜빡했네 아 그래? 그 뭐라고 얘기했을까? 너 되게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었다 나 한 번 만나보는 거 어떠냐 진지하게 나 한 번 만나보는 거 진지하게 나 한 번 만나보는 거 진지하게 결혼의 변대로 할 거 아니야? 어? 이 얘기는 안 했는데? 이거 선배님한테 내가 얘기했다고 그래 모르는 척할게 어차피 선배님한테 나한테 얘기해줄 거 아니야 너 얘기할 거 아니야 약간 너를 결혼의 변대로 만나고 싶다고 했었어 그래서 아 근데 약간 비스부리하게 그런 얘기 했던 거 같아 맞아 나 지금 기억났다 암튼 그거 좀 그렇게 됐어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힐 줄은 몰랐네 나도 근데 예상은 했어 왜냐면은 약간 좀 신호를 보내는 거 같긴 하더라고 밤부 키는 것도 신호였어? 나는 그게 안 돼 밤부 소리밖에 못 들었어 네 그게 신호였나? 그러면 선민이 그 엉덩이에 큰 점도 받겠네 어? 동기들끼리 다 알거든 나도 알지 내가 맨날 귀여움이라고 해줘 진짜? 응 누가 하던데? 이게 귀엽다고? 귀엽지 않아? 거기에 털도 났대 내가 하나 있던데? 그래? 졸귀 졸귀 하하하하하하 처음 썼잖아 그래 날 어울린다 생일날 만났겠네 아 당연하지 남자친구인데 당연히 만나야지 선배 뭐 해줬어? 대신 같이 집에서 어디지? 그럼 선민이네 집에서 할 수 있어? 물고 빨고 물고 빨고 하고 또 뭐 했는데 쉽고 맛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진짜 너무 잘해줄게 하긴 근데 걔 잘해줘야지 니가 훨씬 아깝다 그치? 예스 반에 이렇게 졸린다고 하면은 자장가도 불러주고 자장가 하자 배고프다고 하면은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완전 소스시네 아름답하면 소스시라니까 이상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신민이 사진을 좀 부숴줘야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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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달달해 요즘 아시죠? 어 어 뽀뽀하고 근데 걔가 약간 거칠어 보이지만은 애가 마음은 되게 진짜 진국이야 괜찮은데요? 진짜 응 그래서 이거 언제 기획한거야? 아니 기획이 아니라 내가 소스시라고 생각한거야 너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내가 소울거라고 생각한거야? 예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는 수진아 진짜 역겨워 죽인 줄 알았어 내가 소울거라고 생각한거야 하하하하 야 내가 똑같은 걸 두번 당하겠니? 아니 근데 몰카를 떠나서 나는 근데 선민이긴 진짜였어 아 진짜로? 어 그래도 난 놀랬다니까 진짜 그аг은 고백 안했어? 아 단면 아직 똥이니까 빠져나 두고본은 뭐 쏘아 언니 눈치가 너무 빨라 아니 너가 엄청한거야 어떻게 똑똑해 에에에에에에에에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이 쌍둥이 짱콩 찡콩 콩콩